야, 그 홍규 연애하고? 아, 그 연애 했구나! 아, 그거 했어? 근데 웃긴 거는 그때 당시 제가 우재보다 제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하하하하! 사실 인기 짜증났어요. 진짜로! 우재! 왜, 왜? 얘 인기 들을 게 없더라고요. 아니, 엄마 애들이 싫어해. 아니, 왜 그러지? 몰라, 몰라. 독서를 좀 하나 약간. 아니, 일어나고 실제가 좀 다른 거야. 왜 그래? 뭐 표를 많이 못 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예를 들면... 그렇지, 양세찬인데. 저는 이제 매주 어떤 그런 상담을 또 해드리고. 그렇지, 했고. 그렇지. 수많은 연애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지. 놀겠다. 그래서 그냥. 나의 반이다. 그리고 약간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봤겠지, 캐스트. 그렇지, 그렇지. 네, 세찬이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매력있대요. 하하하하! 진짜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잘생겨 보이고. 맞죠, 맞죠? 네. 야, 지금 우재 씨가 지금. 오, 후부 연애가. 야... 야, 이거 카메라에 있을 때는 원래 여성분들이 편한 애들한테 가. 우리가 또 이런 프로그램 많이 진행해 봤잖아요. 그래, 그럼. 저도 원래 이상형, 유재석 씨 오빠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 검색하면 나와요. 어? 홍해나 이상형, 유재석 이렇게 나와요. 아, 진짜예요? 네, 진짜요. 아, 성격 좋아 보인다. 사회생활 잘한다. 사회생활 잘해. 보통 그래서 그 TV에서 하는 이렇게 우리 그 예능 쪽에서 하는 연애 프로그램은. 그 짝이 오히려 그렇게. 실제로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그래서 진짜. 맞아, 맞아. 짝이 옛날. 맞아, 맞아. 근데 우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인생 최초로 슬럼프가. 하하하하!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공동감치. 진짜 힘들어했어. 아니, 근데 사실. 우재. 우재 씨가 은근 개인기가 좀 많아요. 아, 얘 뭐. 잘하라고. 여기 가수 이수만 형님, 뭐 김정훈 형님, 뭐 동률 씨. 되게 많네요. 정민이도. 아, 민종이 형 돼요, 민종이 형? 닮았다, 민종이 형하고 느낌이 또. 아, 근데 약간. 근데 너. 야, 나 계속 거슬리. 너 너무 라운드 숄더다. 야, 이거 좀. 좀 대쳐라. 관장님. 그래서. 윤석이 형이 몸이 이래. 윤석이 형이 몸이 이래. 아, 이게. 아, 이러고 보자. 지금. 우재가 호구의 연애를 딛고 지금 자신감 차지할 것 같은데. 노슬러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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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도, 졸러 지금. 마인드 컨트롤 몇 년 동안 잘했거든요. 아, 진종구 한번 나와라. 아, 그러면 하나만 해줘요, 하나만. 성대모사요? 네, 네. 너무 잘해. 제가 뭐. 아, 진짜. 좀 비슷한 걸로 그나마 좀 가자면 이승환 성대모. 아,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해줘요. 아, 목소리로 톤이 근데 좀 약간 나오고 생겨요. 아니, 노래도 잘해요. 왠지 비슷할 거야. 왜 그랬나요? 왜 그랬나요? 우와. 잘하네. 짧아요, 짧아요. 민종이 형, 민종이 형. 좋다, 개인기가 거침이 없네. 잘한다. 우재 좋다. 우수 좋다. 우수 좋다. 우수 좋다. 우수 좋다. 우수 좋다. 우수 좋다. 장훈이 형 하나 해줘. 잘해. 장훈이 형 하나 해줘. 잘해. 천 번씩. 망번씩. 아아. 아아, 팔찍해. 아아. 팔찍해. 아아.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했게 있다. 야, 나. 여수 좋다. 김동연. 김동연. 이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뭐였었다며.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그냥 잘한다. 자를 때라.